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목요일인 9월 7일에는 7.2.0.3 업데이트를 위한 서버 점검이 있습니다 버그나 좀 많이 수정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파이로게일 건틀릿이 방금 전에 모든 활동에서 잠금 처리되었으며 활성화되는 건 9월 20일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 점검 시간 잘 확인하여 저녁 및 새벽에 게임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합시다 9월 7일 진행될 7.2.0.3 업데이트 점검 일정입니다 오후 10시 데이트2 서버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오후 11시 15분 데이트2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8일 오전 2시 7.2.0.3 업데이트가 모든 지역 모든 플랫폼에 배포됩니다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4시 점검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하지 못하는 시간은 9월 7일 오후 11시 15분부터 8일 오전 2시까지 총 2시간 45분 동안이니 새벽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